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간만에 계정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 이름은 패스워드 디팟인데요.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에이스피시라는 회사가 개발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패스워드 디팟은 계정별 아이디와 암호를 저장 관리하고 윈도우에 띄워서 실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패스워드 디팟을 구매하시려면 99.95유로, 우리 돈 13만원이 넘게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니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잠시 뒤 패스워드 디팟의 설치 파일이 내려받아지니 설치 마법사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모든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피니시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잠시 뒤 패스워드 디팟이 실행되면 가운데 위에 있는 셀프 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언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창이 뜨죠. 여기서 언락 패스워드 디팟을 클릭해주시면 라이센스 입력 창이 뜹니다. 이 창의 아래를 보시면 라이센스 코드를 넣는 부분이 확인되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라이센스 코드 확인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 가능한 코드를 복사해다가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이센스 인증이 완료되죠. 라이센스 인증을 마치셨으면 계정 정보가 저장될 장소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를 누르신 뒤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곳을 정해주세요. 장소를 찾으셨으면 오른쪽 위에 더하기 버튼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해주시고 오른쪽에 마스터 패스워드를 두 번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OK를 누르시면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이후부터 계정을 저장해주실 수 있게 되죠. 패스워드 디팟은 연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대신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으실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해당 무료 배포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조기 종료 및 연장될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